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동해의 가스전 영임한 가스전 개발이 분명히 말씀드리면 가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게 대통령께서 첫번째 국정브리핑에 서둘러 발표를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걸 평가기관이 1인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오 액터라는 그런 회사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워낙 이렇게 진영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박수를 쳐야 되고 상대방이 여러분들 어거찌를 놓는다 이렇게 진영 논리가 압도적인 의의를 차지하고 있지만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서둘러가지고 그냥 초고속으로 정부가 내달 0일만 시추 위치를 결정하고 광구별 해외 투자도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이 직접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네요. 뭐 이제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이 반대하든 이런 거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야당이 정부 예산안 관련 예산 국회 통과를 협조하지 않으면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외 투자 유치가 가능한지는 두고 봐야겠죠. 유전 시추나 탐사와 관련된 국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런 실력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갖고 있는 실력이라든지 안목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 다 이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야당 너희들이 협조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6월 3일 날 그런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이제 정부가 2차 브리핑을 가지고 시출을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데 일정표를 보시게 되면 아주 급속도로 15년 넘게 추진해온 이 프로젝트가 대통령 발표 이후에 그야말로 건물살을 타듯이 이렇게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탐사 시출은 사전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12월 말부터 3개월 가량 걸릴 것이고 또 시출을 통해서 이제 확보한 아마 시출을 하게 되게 되면은 100m 이상 정도 시추공이 들어갈 테니까 아마 거기에서 지청별로 관련된 그런 정거물인 흑들을 이제 올려가지고 그걸 이제 3개월 정도 분석 검토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공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6월 말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그냥 땅땅땅 해서 이제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린 겁니다. 몇백억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해보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야당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네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좀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산업자원부 차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차 검증 요구 그러니까 지오액터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국제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공신적 있는 기관에 맡겨가지고 크로책 교차 검증을 해보자. 여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산업자원부 차관의 이야기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궁싱합니다. 심해 탐사에서 정보 독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조사를 복수의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정보 독점이 왜 중요하죠? 한 기관에 주는 거하고 그다음 다른 기관에 주는 거가 뭐가 문제가 되죠?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보 독점이 주체가 누군 겁니까? 방대한 여러분 테라바이트급의 대륙붕에 대한 그런 영상 자료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지오액터에서 분석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한 의욕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좀 더 공신인정기관에게 맡겨가지고 한 번 더 크로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해봐야 수십억 정도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 독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정보 독점이 중요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지오액터사가 여러분들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관련된 사람들이 한 4팀 정도가 봤는데 또 다른 기관에 넘겨가지고 8팀 정도가 도합 8팀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 분석에 10개월이나 걸리는 것도 교차검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이런 탐사 작업을 15년째 해왔는데 국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분란이 많은 문제를 10개월 정도 더 거쳐가지고 확실하게 검정을 한 다음에 시초에 들어가는 것이 왜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이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구나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심이 개입이 되게 되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문제도 총선전에 터뜨려가지고 뭐 지금 여러분도 저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적인 어젠다로 이렇게 활용됐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분란이 많은데 의견이 분분한데 데이터 분석에 10개월 정도 더 걸리고 그다음에 정보 독점 때문에 그걸 못 맡기겠다. 너무 좀 쿵쇅한 거죠. 그래서 저 이야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여러분들 그래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면 설득을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의정이 완전히 그냥 파장이 날 정도까지 지금 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전문석 확보를 위해서 지오 액터 사이의 빅토르 여러분들 고문이 전문가를 많이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럼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전문가가 지진파 처리를 담당했다. 그럼 뉴질랜드 거주하는 전문가가 지진파 처리를 담당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은 의견을 어떻게 내놨는지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 돈으로 70억 정도 가까운 돈이 또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보고서가 있으려면 보고서가 70억 주고 이런 보고서 없이 그냥 구두로 하는 건 없을 거란 이야기죠. 국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 뉴질랜드 거주하는 A씨가 누구냐 이야기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뭐냐예요. 그 사람이 지진파 처리를 담당했으면 거기에 어떤 의견을 내놨냐. 그 정도는 국민한테 제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브라질 기반 그룹이 지진파 가공 업무를 수행했다. 지진파 가공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는 프로필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전문가가 지구화학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그럼 지구과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누가 했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공신력 있는 사람인지 프로필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이 내놓은 의견은 뭔지 스위스 전문가가 저류층 모델링을 담당했다는 그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는지 그게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잡한 석유과서전 탐사에는 지질학, 지구화학, 지진파, 봉석, 저류층 모델링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함으로 전 세계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협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퉁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지 보고서가 있을 테니까 보고서, 보고서를 공개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개인 의견을 다 보고서에 실려 있을 거 아닙니까? 유수의 연구기관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다. 유수의 연구기관이 어딘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여러분들 올리는데 유수의 기관과 의사들하고 협의를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윤정부 일처리한 걸 보게 되면 한 번 저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다리 났는데 이번 건도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숨겨야 될 것이 뭐가 그렇게 많으냐 이야기죠. 어차피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초장부터 투명하게 그렇게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프로젝트고 도전해볼 만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국민을 포함해서 설득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에 몇 개월 시간을 더디게 하더라도 검증을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야기죠. 왜 그렇게 너희들끼리 다 아는 것처럼 말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느냐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액터 지요 수주 이후에 수준이 아니고 수주 이후에 수주 이후에 컨설팅에 의한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들이 각각 내린 판단은 무엇인지 등을 공개해야 되고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국제 프로젝트라도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야기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추진해온 동의안 유전사업에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의혹이 제기되고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정비작업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하고. 이를 굉장히 꼬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영일만 해저 가스전 여러분들 발굴 사업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전 정비작업 대국민 설득작업 그다음에 이번 탐사계획에 대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런 주변 의혹이 거리가 되고 있는 정보들은 깔끔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